나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서 x인데 이거? 얘는 뭐야, 얘는 뭐야. 근데 거기서 이렇게 뒤를 딱 돌아가더니 그 유니폼을 입고서 하.. 에휴.. 이러면서.. 아 그리고 나서.. 아 그리고 나서.. 아 그리고 나서.. 아니 근데 아석이.. 아석이 당첨 큰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내가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거절한 사람이 있어 어? 이거는.. 이건 내가 만약에.. 쓰레기네 쓰레기 볼볼순한테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 그냥.. 외국 가서 놀아도 욕먹는데 이거는.. 진짜 맹맹 없어 왜냐면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.. 나가자 나가자 여기 그냥.. 그냥 나가자 나선 꽃민원밖에 없어 아니야 경훈이야 나 한 번만 볼까 하는데? 아니야 경훈아 경훈아 나 기억 안 나? 나 투실났네 경훈아 너는? 나 얘 한 번밖에 안 봤어 옛날에 한 번 더 이게 말이 되냐? 경훈이가? 2005년이었어 야.. 그때 겁쟁이 전선생활을 갖고 왔어 얘는 인성에 비해서 너무 잘 됐다니까 경훈이도 과거 같게 있어 얘기해 봐 어디서? 2005년이었고 2005년? 너는 열의도 MC였어 열의도 MC였어 열의도 MC였어 옆에서 음악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겁쟁이 때 가수분들 이동하는 복도에 가서 투지폰을 들고 맞아요 죄송한데 사진 한 장 찍어주실 수 있는데 안 돼요 가세요 가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서운했다 그러고 이제 안 되겠지 이러고 나도 촬영하고 세트장 갔다가 끝나고 다시 대기실로 오는 길에 일을 한 거야 그날 거지가 겁쟁이가? 근데 또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거야 두 번째는 안 그랬겠지 근데 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사하면서 즐겁게 가고 있었어 근데 나를 딱 보더니 어? 어? 근데 나를 딱 보더니 어? 이런 거 가는 거야 양올린 거야 양올린 거야 양올린 거야 양올린 거야 장훈아 너 아니잖아 나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서 나 그래서 너무 충격받... OO인데 이거? OO인데 이거? OO야 너 아니잖아 야, 이거 OO OO 장훈아 너 어디가 OO 장훈아 너 OO 야, 진짜 웬때에도 어제 경환 탑승하면 되겠네 경환 탑승하고 우리 경환 오늘 찍으면 되겠네 오늘 지금 찍어 야, 지금이라도 찍어 빨리 가서 찍어 사진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? 그래, 당연한데 너 뻥 아니지 진짜 뻥 아니지 경환아 오늘 사진 찍을 때 이러고 찍어줘 어, 알겠습니다 어? 야... 경훈이가 미안했나 보다 나 전혀 기억이 안 나 그 당시에는 사실은 경훈이 편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매니저들이 그랬을 거야 경훈이가 직접 그랬어 매니저분이 그랬어 직접 그랬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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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몰라 나 진짜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안녕히 계세요 경훈아 이거는 처음에 SM에 들어와서 맞아 다 같이 모여서 아, 단합대회 어 밥을 먹은 적이 있어 기억하지 호동아 어 왜 이렇게 좋아 그래서 내가 호동일 때 행님아! 이러고 갔다 오, 너무 다정하게 떼고 나를 어 어 여기서 가면? 어 바이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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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호동이가 그런 애는 아니잖아, 솔직히 그러니까 오, 잠깐 원래 안신경이 형편 들고 있어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도 웃으면서 받아주는 사람인데 아, 난 그래서 그, 이 상황이 좀 진짜로 싫어하지 않으면 진짜 싫어해? 번호하는 거네요? 저기 번호 저기 성별어사 아니, 근데 심지어 나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아영 왔을 때 화장실 앞에서 호동이를 마주쳤어 그래서 오빠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나 그때 리얼리티 찍고 있었거든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왔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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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생기고 이 정도면 이번에 3년짜리 은퇴인데 아 어떤 시선이 어긋났을까 막 그래도 사과는 해야 되지 않아 마음이 아파 나는 오늘 호동이 말고 크롬 희철이 그래 공부하러 왔어 걱정하지 마 어, 제대로 봐봐 제대로 봐봐 제대로 희철이야 희철이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 그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럼 충분히 자세하게 꼭꼭 찍어봐서 얘기를 해줘 그럼 얘도 피해자분 나와야지 이제 너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, 고맘하게 만나보네 난 또 한 가지 있는 게 난 희철이만 보면 90도로 인사를 해 어 잘했지 선배에 대한 또 아니, 김희철 피해자 모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아 희철이 오랜만에 물 마시네 어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자 가만히 있으라 야 입 단부에 가만히 있으라 야 가만히 있으라 야 이거 되게 간단한 거야 저기 정답 야 조용히 하세요 아 어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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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기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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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뭐 덜 껴셨다 이거 그걸로 갔어 갔어 그걸로 못 살리겠어 이거 뭐 미안하러 안 돼 내가 뭐 비담아만 이렇게 넣어도 아 안녕히 계세요 깜짝이세요 여러분들 아 지금 재밌었잖아요 이거로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어 안녕히 계세요 예예 따로 한번 불러올게요 예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호동이 형이 친절하게 어 자 아이고 잘한다 야 내검사에서 결국 한 명이 하차를 하네 자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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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동이 형이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자 나 그거 조용히 하세요 이걸로 했는데 그때 예성이가 처음 예능을 나가서 무섭게 받아야 될 수 있어 스탭키를 했는데 뭐지 내가 재미없었나 그리고 예성이 굉장히 딥하게 빠진 스타일이거든 내가 그때 그쵸 한 7, 8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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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싸이고 싸여 니가 약간 아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볼까 싸이고 싸이해가지고 내가 그럴 사람인가 호동이 그런 사람 아니야 호동이 형 살짝살짝 각색이 된 거 같은데 호동이 형 그렇게 상상하다가 그게 진짜로 착각하는 거야 호동이 형 호동이 형 그래도 나만 이런 얘기 들은 건가 괜찮아 예성아 넌 안 맞았잖아 괜찮아 예성아 넌 안 맞았잖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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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하하하하 향훈이 형 너 싹 빼고 잘해라 신호동은 힌트 네가 다 가져가고 어 가호동 네가 다 가져가라 2ました 형 나와요 그래 그래 어 아이고 고맙네 그래 하하하하 끝에 핥댕담 형 잘생기고 형 잘생기고 지금 나면 검정치러 갈아 그래 빨리 서배아να 보자 서배아나ified 상민이 형, 형은 예성이 기억 안 나? 나? 형 예성이 본 적 없어? 어디서? 언제 봤지? 옛날에 포장마차라는 프로그램에 나간 적 없어? 게스트로 나왔던 거 기억 안 나? 포장마차? 제발 똑같은 얘기 나와라, 제발 똑같은 얘기 나와라 그때 형들 엣지했던 1회의 게스트로 상민이 형이랑, 아니 상민이랑 그리고 구라 형이랑 그리고 김태현 형 태현이 형이 게스트로 나왔었어 그때 막 이 일이 바빠서 늦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정한이 형이 자꾸 저한테 장난을 치셔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아, 왜 이제 오신 거냐고?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? 했는데 갑자기 다 들어오시다가 하자 얘는 뭐야? 얘는 뭐야? 이거 내가 볼 때 브랜드 펭판에 데미지 벗겼는데 아, 이거 펭판에 안 좋겠어 평판 뭐야? 아, 이거 진짜 기억 안 나 앞으로, 앞으로 미우새에서만 봐요 얘 뭐야? 야, 예선에서 몇 명을 부리는 거야 시현이도 장훈이한테 할 말 있잖아 시현이가 나한테? 시현이가 나한테? 아, 시현이를... 아, 제가 부자끼리의 대화 한 번 들어 아니, 시현이...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? 서장훈 선수의 팬이어서 보러 간 적이 있었어 농구대 잔치 그때 당시 S팀이었어, 내 기억에 아, 그때구나 6학년 때 보고서 너무 설레서 서장훈이 다 어린 나이에 서장훈, 서장훈을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... 농구하다가 이러는데 애한테! 야! 초등학교 1학년! 서장훈이 아무리 모아가 이거 아니겠지! 아니, 아니, 아니 내가 애한테 그러지 않아 애한테 그렇게 인사할 수 없겠어 아, 근데 시현아 너랑 웃으면서 장훈이가 보였어 아, 그래? 아니, 근데... 아니, 초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잘할 것 같아 애한테 어떻게 잘할 때까지 인사했어 초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잘할 것 같아 뒤에서 그냥 서장훈, 서장훈, 서장훈을 하니까 이렇게 하고 봤겠지 아, 근데 어른 전에 기억나는데 그때 이렇게 딱 이만했거든 딱 이 각도였어 어 근데 거기서 이렇게 뒤를 딱 돌아가더니 그 유니폼을 입고서 하... 에휴... 이면서... 아, 그리고 나서... 아, 그리고 나서 내가... 근데... 내 기억에 그때 SK가 지고 있었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중간 타임에 쉴 때 아, 시합 중간이야? 네, 그럴 거예요 아, 시합 중간이면은... 그럼 진짜 깼다 아, 얘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? 아니,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? 그거는 뭔데? 무슨 바람이야? 절대 안 되는데 아마도 시합 전후보다는 조금... 예민해? 조금 뭐... 약간 이렇게... 뭐 좀 예민해져 있을 수 있다 근데 너가 원래 장훈이 팬이었어? 원래 현주여 팬이었지 아... 야, 쟤 너 뭐야? 야, 쟤 너 뭐야? 너는 욕 먹을만했지 야, 너는... 현주여 팬인데 서장훈 서장훈 한 거야? 아니, 농담이고 아, 농담이고 원래는 서장훈 선수를 너무 좋아했고 서장훈 선생님? 어찌됐든... 어찌됐든 다시 한 번... 최시원 씨 비슷한 그런 오해가 있었던 분들께 다시 한 번...